안녕하세요. 립바 따라잡기의 립바 인사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추워질 때 뭘 입어야 되죠? 빙거 코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만들어 볼 디자인은 이거. 너무너무 쉬운 코트. 그런데 재단할 때 체크 마치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한 코트. 모직류 코트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이거 난이도 한 별 3개 아니면 2개까지 될 것 같아요. 너무 쉬워. 안감 합치는 것만 누구한테 배우는 거죠? 리틀 따미들이 카페에 올려놓을 겁니다. 리틀 따미분들이 카페에 올려놓을 거니까 여러분들은 패턴을 그냥 쉽게 뜨세요. 그런데도 패턴이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은 어떡하죠? 제가 이번 일주일간 단돈 500원에 패턴을 올려놓을 테니까 에그 모드에 가셔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면 500원도 아까워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저 립바가 하는 대로만 하시면 충분히 뜨실 수 있습니다. 오늘 코트 체크 코트 한번 도전해 볼 건데 브이넥으로 와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제 저 립바에 영상을 보고 오신 분들이라면 이 정도는 끔이에요. 끔. 껌인가? 껌이에요. 자 그러면 먼저 시작을 해 볼게요. 먼저 디자인 한번 잠깐 살펴보고 올까요? 한복이 없네요. 브이넥에 그냥 약간 조금 더블 정도 되고 어깨는 드롭되어 있어요. 그리고 뒷부분도 그냥 쭉 일직선에 무릎까지 오는 길이 자 소매는 이렇게 드롭이 돼 있고 뭐 이걸 너무 쉬워서 할 게 없네. 너무 쉬우니까 우리 아웃포켓 한번 넣어볼까요? 주머니가 옆주머니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옆주머니로 사이 주머니 할 수 있고 오늘은 저는 이거 아웃포켓으로 해볼게요. 아웃포켓. 아웃포켓으로 주머니를 아웃포켓 주머니 이렇게 아웃포켓 주머니가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아마 스티치를 이렇게 때린 것 같아요. 스티치로 이렇게 때려서 놓은 거고 스티치를 굳이 때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뭐 뒷부분 옆부분 자 웬만하면 소매 요 선 이렇게 맞춰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옆선. 이 선을 이렇게 맞춰주고 얘는 옆선을 잘 못 맞췄네요. 우리는 잘 맞춰보도록 할게요. 자 너무 쉬운 우리 코트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디자인 지금 살펴봤고 디자인 살펴봤는데 이거 진짜 거짓말 안하고 자 한번 시간 두고 있으면 시간들 한번 해보세요. 제가 얼마나 빠르게 한 10분 정도 안에 이 패턴을 떠볼게요. 자 제가 10분 뜨는 거니까 여러분들 20분이면 충분하다는 거겠죠. 자 그럼 떠대지 말고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먼저 기장을 놔야 되는데 자 기장을 쭉 보니까 얘도 무릎을 살짝 덮었어요. 무릎 덮으니까 38. 38인치 기장으로 얘도 저번 원피스에도 38이었는데 얘도 38 정도로 한번 가볼게요. 자 제가 요거는 너무 너무 오늘 디자인이 쉬워요. 코트인데 코트치고 너무 쉬운 디자인이라서 좀 빨리 한번 떠볼게요. 자 14에다가 38 놓고 자 38 기장 놓고 한번 더 체크 한번 더 24에다가 14, 38 놓고 자 놓으면 지금 무릎 기장 살짝 덮거나 이럴 거예요. 38 정도 되면 키에 따라 틀린데 여러분들도 한번 재보세요. 무릎 위치 정도 살짝 무릎이 덮거나 살짝 걸치거나 요 정도 길이로 자 그 다음에 뭐죠? 뒷판 저는 5 사이즈 원형으로 뜨니까 여러분들은 자 이렇게 원형을 놓고 뒷목 좀 해 딱 맞춰주시고 자 카피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뭐죠? 자 잘 봐요 여러분 자 품을 나갈 건데 품을 나갈 건데 제가 품을 딱 나가려고 하니까 딱 최소 어깨가 드룩이라고 해서 어깨가 떨어지면서 이렇게 떨어지면서 품이 맞을 수는 없잖아. 품이 넉넉하게 되는데 최소 3인치에서 4인치 정도 최소 3인치에서 4인치 정도로 3인치 정도만 줘볼까요? 3인치 정도를 주고 자 3인치 좋으면 얼마 내려야 되죠? 그렇죠. 1반 정도 한번 내려볼게요. 1반 정도 1반 정도 여기서 1반 정도 내린 다음에 자 어깨의 각도 어깨의 각도 쭉 연장해서 쭉 놨어요. 그죠? 자 어깨의 각도로 쭉 자 여기 봐요 여러분 어깨의 각도로 쭉 가면 여기 너무 좁아지니까 한 4분의 1만 올릴게요. 너무 올리지 마세요. 4분의 1만 올릴게요. 자 여기 4분의 1을 올릴게요. 2선은 아니고 이 선이에요. 4분의 1을 올린 다음에 자 어깨 드롭을 4인치 가볼까요? 4인치 자 여기서 4인치 정도 드롭 됐어요. 이렇게 드롭돼서 직각 맞춰주고 자 아물자로 이렇게 연결시켜주고 자 이거를 쭉 보니까 음 옆에 보니까 그대로 H 정도 간 것 같아요. H 정도 자 H 정도 가니까 좀 H 라인 한번 가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3인치가 품이 적다 더 크게 하다가 4인치 정도 주셔도 돼요. 저는 한 3인치 정도만 잡았고 자 허리선 표시 자 체크니까 뒤에 볼시 자 목 부분 이게 지금 카라가 없는 거니까 목을 좀 팔게요. 한 반인치 정도만 너무 많이 파는 거 있고 반인치 내리고 또 밑에도 반인치 정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내려볼게요. 더 파고 싶으신 분들은 더 파셔도 돼요. 근데 겨울 거니까 굳이 많이 안파도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들어가면 뒷판은 그 앞부분에 앞부분을 보시면 얘는 살짝 많이 다불은 아니에요. 많이 다불은 아니고 한 2인치 정도만 줄게요. 2인치 정도만 다불인데 얘는 뭐 단치가 있는 거 얘는 오픈해서 입는 거니까 2인치 정도만 그려주세요. 미리 여기 선에서 2인치를 미리 그리세요. 미리 2인치를 그리세요. 자 2인치를 그린 다음에 뒷부분에 뒷부분을 이 2인치에 딱 맞춰주세요. 그리고 밑에 부분 자 밑에 부분은 체크기 때문에 배불림 주지 마세요. 여러분 내릴 건데 배불림 주지 말고 그냥 맞히세요. 옷이 넉넉하니까 크게 상관없으니까 자 이렇게 딱 맞춰주시면 밑에까지 정확하게 맞춘 다음에 고정 자 그 다음에 앞에 패턴을 가지고 허리 부분 표시 자 다트를 안 잡을 거기 때문에 1인치 내린 데랑 표시 자 그 다음에 3인치 나가고 얘도 옆쪽 비치는 데랑 자 이렇게 똑같이 가주시고 여기 부분 그리고 자 여기 부분 여기도 여기서 4분의 1 올린 점과 선을 그려주시고 자 뒤로 올게요. 여기도 반인치 팔거예요. 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쟤더니 4 4 3 여기도 4 4 3을 표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 있지 나가서 표시 자 이렇게 해서 얘랑 얘랑 연결 자 앞에 V넥인데 여기 지금 냉단분에서 V넥을 자연스럽게 이게 이렇게 보시면 V가 딱 V가 아니죠. 그냥 자연스럽게 자 오면서 여기 부분은 살짝 굴렸어요. 그냥 딱 꺾이지 않도록 그냥 자연스럽게끔 자 이렇게 이렇게 그냥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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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이렇게 끊어지지 않도록 끊어지지 않도록 그냥 이렇게 완만하게끔 오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웬만하게 오고 자 제가 이거 아웃포켓 주머니로 한다고 했잖아요. 아웃포켓 주머니 위치 한번 잡아볼게요. 허리에서부터 2인치 내린대 허리에서부터 2인치 내린대라 자 앞에부분이 2인치 겹치니까 한 3인치 정도 떨어진대라 여기는 6인치만 한 6인치만 잡을까요? 6인치 반 6인치 반 6인치 반만 잡을게요. 너무 큰 것 같아서 옆에서 좀 자를게 반 이 정도 끝부분 살짝 돌릴까요? 이렇게 돌려볼게요. 와우 뭐 이게 다 끝났네요? 자 이렇게 떴는데 지금 여러분 이대로 뜨니까 소매통이 작아 진동이 너무 작아 여기서 진동을 1인치 더 내릴게요. 지금 드롭이 돼서 소매통이 어느정도 커야 되는데 이게 지금 소매통이 작아요. 그래서 1인치 정도를 더 내릴게요. 진동을 어 여러분들 이 진동은 여러분들이 편한데 소매둘레가 지금 적어서 소매둘레가 적어서 저는 1인치를 더 내려볼게요. 여기도 1인치를 더 내려서 너무 좀 소매둘레가 적다라고 너무 조그맣다 싶으면 진동을 좀 내려도 돼요. 어차피 코트이 넉넉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코트를 내려주시면 돼요. 저 여기 4분에 올려서 쭉 굽고 진동 1인치 내렸어요. 원래 나간 만큼 반 1반을 내렸는데 2반을 내린 거죠. 그래야지 진동이 조금 소매통이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뜨면 너무 쉽게 끝났어요. 끝난 건 아니죠. 소매를 떠야 되는데 몸판이 굉장히 쉽게 끝났어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떠뜨려고 쉽게 다 잡아먹은 거지 여러분 뜨는 걸로 굉장히 금방 뜨실 거예요. 자 소매 한번 떠볼게요. 자 몸판 이렇게 잘라낸 다음에 뭐죠? 자 근데 뭐죠? 소매둘레를 잴 건데 소매둘레 자 소매둘레를 이렇게 쭉 갔더니 9반 8반 자 앞에가 8반이 나왔고요 뒤가 쭉 오니까 9반이 나왔어요. 자 앞에 8반 뒤가 9반 진동을 쟀으니까 통을 놔야 되는데 제가 말했죠. 2인치는 딱 소매통을 재는데 2인치는 타이트 4인치 정도면 루즈 6인치는 박스핀 근데 얘는 그렇게까지 박스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루즈와 박스에서 한 5인치 정도 그러니까 15인치 정도 허리 통을 15인치로 놔 볼게요. 그러면 7반이 되겠죠. 반이 놓으니까 7반 자 앞에가 8반이니까 이렇게 8반인데 여러분 잘 보세요. 8반을 다 놓으면 여기가 이 홈주림이 들어가니까 8,4일 정도만 놓으세요. 여기서 8,4일 정도만 놓으세요. 그러니까 8반에서 빼서 그렇게 선 긋고 3반 나가고 3반 앞에 1반 1과 2분의 1 들어와서 얘랑 얘랑 앞 길이 앞 주인동 8반에서 4분의 1을 빼주고 얘랑 얘랑 3반 나간 얘랑 얘랑 연결 자 그 다음에 암홀자로 암홀자로 연결 이렇게 해서 연결 자 그 다음에 소매통을 보니까 소매통을 보니까 한 조금 약간 걷을 수도 있는 정도에 들어서 소매 길이를 소매통은 한 11 정도 11 정도 나올 것 같아요 두꺼운 옷도 입을 거니까 11 정도인데 소매 길이는 아까 어깨에서부터 4인치를 내렸죠 드롭이니까 4인치를 내린 데서 자기 나머지 소매 내가 소매가 23 이다 그러면 4인치 빼니까 19 내 소매 길이 23 일때 19 죠 나머지가 19 4인치를 빼고 19 인치로 체크해서 그려주고 밑에 소매 소매 통은 11 그러면 5 반 그리고 얘랑 연결해 줄게요 코트니까 약간 11인치 정도 넉넉해야죠 두꺼운 니트도 입을 수 있으니까 자 이렇게 됐어요 소매 길이는 여기 드롭된 거 뺀 길이고 소매 내가 거둘 수 있거나 여유롭게 두꺼운 옷을 입을때도 좋은 11인치를 제가 놨습니다 자 그러면 반 접은 거 잘라 볼게요 자 이렇게 놓은 다음에 반 접어서 펼쳐 주시고 그려주고 앞부분 앞부분 팔 반 위치 표시 자 이렇게 해서 팔 반 위치를 표시 해 볼게요 표시 뒷부분도 두반 위치 표시를 해 볼게요 자 이쪽이 앞이구요 이쪽이 뒤에요 자 이렇게 해서 소매 둘레를 맞춰 주시더니 어깨 위치가 여기가 됐어요 앞에 부분 앞에 부분 얘는 굳이 안 파셔도 돼요 안 파주셔도 돼요 그냥 드롭이니까 딱 맞는 데다가 맞춰 주세요 자 이렇게 딱 맞춰 주시면은 소매가 끝났습니다 자 모판도 끝났고 오늘 너무 쉽죠 여러분들 그러면 안딴 위치 표시 한번 해 봐 드릴게요 안딴을 넣을 건데 안딴은 윗부분에 2인치 정도 가시고 어깨 2인치 그러면 목부분은 3인치 정도 안딴 표시 자 여기 2인치 여기 3인치 내려서 암월자로 이렇게 그려 주시면 이게 안딴 라벨판이라고 또 해요 자 그리고 여기도 2인치 나간 데서 앞중심은 자 여기서부터 와야 되니까 한 4인치 4인치 정도 가까이 4인치 정도 안딴 이렇게 갈게요 요렇게 중심에서 4인치 정도로 쭉 그려 주시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렇게 요거는 안딴 요렇게 안딴 선까지 체크 요렇게 안딴 선까지 체크 쉽죠 안 쉬워요 자 안 쉬우면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돌려보면 되죠 근데 쉬운 거예요 제가 보기엔 별 2개 정도 뿐이 안 되는 굉장히 쉬운 코트입니다 체크 맞출 때 요기 요기 요렇게 낯지 맞춰던 요기 체크 부분이 만약에 선이 있으면 요기 부분이랑 요기 부분이랑 딱 만나야 돼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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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났던 요기 체크 요기가 체크하고 요기가 체크가 걸린다면 얘도 걸리게끔 해주면 소멸 달아 놓으면 요렇게 체크가 잘 맞습니다 그거 주의해서 재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거 만드는 과정 어디 있다고요 요기 카페 가시면 니틀땀이 분들이 만들어 온 게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서 궁금한 것도 물어봐 주시면 됩니다 자 저 립바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알차고 재밌고 멋지고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옷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은 옷들 있잖아요 어 난 만들고 싶은데 저 패턴 어떻게 떠야 되는지 모르는 옷들 카페에 올려주세요 어 요거 만들어 주세요 그럼 저 립바가 요렇게 패턴서부터 우리 리틀땀이 분들이 만드는 과정까지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거기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 립바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옷 가지고 올게요 안녕